네 안녕하세요. All the Grammar Lesson 1 능동과 수동의 구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할 거고요. 이론 설명하니까 잘 들어두시고 좀 이따 풀 수 있는 문제 같이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능동수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에요. 우리 능동과 수동은 뭐겠어요? 내가 하면 능동 되어지면 수동이겠죠. 그럼 능동은 내가 하는 거고 수동은 당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명사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능동과 수동의 구별을 내는데 여기에 맞게 뒤에 누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플러스로 뒤에 목적어나 보호가 나온다. 당연히 동사가 타동사라면 목적어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자동사가 나온다면 보호를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능동이라면 자기가 하는 거라서 목적어나 보호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대원칙인 것이죠. 그럼 수동은 무엇이 나올까요? 당연히 뒤에 전치사구가 나올 것입니다. 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애시나 온이나 인이나 오브 같은 조그만 단어들 우리나라 말의 조사 은는이가와 같은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같이 나오면 수동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디에서 되어지고 누구에 의해 되어지고 어디에서 되어지는 이런 형태의 수동이 나온다기 때문에 전치사구가 이렇게 등장할 경우는 수동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능동수동의 대원칙으로 대부분 맞게 됩니다. 다만 전치사구는 이렇게만 쓰여지지 않고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부사의 위치가 어디였죠? 그렇습니다. 랜덤하게 어딘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부사가 나올 수 있고 부사 여기도 나올 수 있고 등등등등인데 이렇게 수동을 만들어주는 전치사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목적어나 보호가 뒤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해석에 기반을 두고 해석을 해보면서 능동수동인지를 따져 보셔야 되기 때문에 대원칙이지만 한계점은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잘 체크해 두셔야 되는 거 목적어 보호, 전치사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포인트 준동사의 능동과 수동의 구별 또한 알아두셔야 됩니다. 준동사라 하면 동사에다가 툴을 붙이거나 ing를 붙여서 다른 품사로 전용되는 녀석들이에요. 전용이라는 얘기는 용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런 이런 녀석들 사이에서도 능동수동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투 플러스 동사원형의 투부정사는 기본으로 능동 형태가 동사원형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왔다? 수동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동명사다 동사의 ing고 빙 플러스 ing, 똑같은 동사의 ing이지만 비동사에다 ing를 붙인 다음에 pp까지 붙었다면 아, 수동태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분사, 동사의 ing 붙어있는 현재 분사는 과거 분사인 동사 e, d, pp와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능동일 때는 ing, 수동일 때는 동사의 e, d가 나온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수많은 동사들이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 분사 형태가 같은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make의 동사는 made이고 pp도 made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능동과 수동의 구별이 있었죠? 능동과 수동의 구별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과거라면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make의 목적어 혹은 보호 당연히 목적어가 나오겠죠?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나오면 아, 이게 능동의 동사였구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made 다음에 전치사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치사고는 앞에 있는 구조를 수동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럴 때 이 앞에 있는 made를 아, 과거 분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동사의 과거와 과거 분사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잘 보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분사 구문은 이쪽에 있어요. 분사 구문 자체가 부사죠? 그런데 여기 아래 보면 CF라고 선생님이 주어 찾기라고 해놨을 거예요. 부사 형태로 쓰여지는 이 분사 구문은 주어를 찾아서 이 앞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 이 둘이 능동관계라면 ing 되어지는 경우라면 수동의 관계 동사 ed 이걸로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중동사의 능동, 수동 또한 우리 시험에 많이 냅니다. 교수님들이 자꾸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많이 내니까 여러분 여기에 미리 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시제의 능동과 수동이에요. 시제는 자체로도 시험에 많이 내지만 능수동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바로 이 녀석입니다. 헤브 PP예요. 왜냐하면 여기 PP 여기 PP 다 수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PP만 유일하게 능동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분사라고 하는 PP는 수동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완료의 개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비동사는 과거가 was하고 war가 돼 있고 PP로는 been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으로 능동과 수동의 구별뿐만 아니라 동사의 성격 규명에서 이미 이 동사는 자동사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불가능한데 왜 been이라는 녀석이 있을까 궁금해 봤을 겁니다. go went gone 도 마찬가지고요. come came come 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얘는 왜 있냐면 바로 완료 시제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도 가끔 출제하게 되는 거니까 have PP는 능동이다. 이렇게 외워 두셔도 됩니다. 지금 한번 외쳐봐. have PP는 능동이다. 외쳤어요? have PP는 능동입니다. 이렇게 시제의 능동 수동에서도 중요한 포인트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또 다른 형태 바로 감정 표현의 수동태이죠. 영어에서 감정 표현은 감정의 원인이 있는가 감정을 나타내는 주체 느끼는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능동과 수동이 달라지죠. 우리나라 말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말은 야 수업 어떠니? 수업 지루해. 그래? 애들도? 애들도 지루해. 선생님은 애들도 지루하니까 선생님도 지루해 하더라고. 다 지루하대. 누가 지루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루하대요. 다 능동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영어는 똑같을까? The teacher was bored. The students was bored. The teacher was boring. The students were boring too.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고 ed와 ing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쓰는 표현이지만 The game was exciting. The game was excited. The audience were excited. The player was excited. The player was exciting. 둘 다 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구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시로 보였어요. The game was exciting. 영어는 감정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 있다고? 밖에 있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지루하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좌절하고 우리가 알아서 흥분하는 건데 영어는 근거가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녀석이 나타나는 거죠. 밖에 있는 것이 나를 하여금 지루하게 하고 흥분시키는 거거든. 게임은 흥분한다라는 exciting의 원인이에요. 그 게임 때문에 내가 재미난 거야. 그치? 그 게임이 나를 재밌게 한다. The game was exciting이 되는 거죠. The teacher was boring. Boring은 지루한 거잖아요. 지루한 거의 원인이 선생님이야. 내가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너무 재미없게 한단 말이야. 그럼 the teacher was boring으로 써주는 것이죠. 왜냐? 이 둘은 공통적으로 감정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동이 되는 거고 거꾸로 동사 앞에 있는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주체라고 생각해봅시다. 이 재미난 거하고 지루한 것의 주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주체는 수동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어? 주체인데 어떻게 수동을 아니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래서 재밌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앞에 있는 주어니까 더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나 미스축구 경기가 아니라 게임은 여기서는 사냥감이라는 녀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냥감이라는 사람 내지는 사물이 흥분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총을 빵빵 쏘는데 거기 사슴이 안 죽고 막 뛰어다니면서 너를 희롱하는 거야. 재밌어하는 거지. 야, 나 그거밖에 못 맞히냐? The game was excited.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The teacher was bored. 선생님도 인간이에요. 여러분만 재미없어요? 선생님도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The teacher was bored. 맨날 그러잖아요. 학생들. 오늘 놀아요.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오늘 날씨가 더운데 공부하지 마요. 이런 얘기하잖아. 누구나 그렇지. 그럼 선생님도 어떻겠어? 아, 올해들은 또 똑같구나. The teacher was bored. 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선생님이 재미없게 해줄 수도 있죠. 선생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Students was boring. The students were boring.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한 지루해. 그러면 The students were bored. 가 된다는 점이죠. 자, 정리합니다. 영어에서 감정의 원인은 어디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감정의 원인이 나오면 주어가 나오면 당연히 주어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능동이 내야 되는 거죠. The game was exciting. The movie was interesting. 하지만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사람이나 사물 같은 것이 막 느낀다고 생각해요. 개가 느낄 수도 있고 많이 느낄 수도 있고 소가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되어지는 겁니다. 청중들 혹은 영화를 보는 사람 audience, spectators 이런 사람들이 아주 기분이 좋을 수 있잖아요. were interested 가 되는 거죠. I was interested. The spectators were interested. The audience were frustrated. disappointed. 등등등등 될 수 있는 구조. 잘 기억하고 practice에서 확인해 보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영어의 감정표현이 우리나라 말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근거를 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감정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능동수동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책자들이나 이런 데서 보면 감정의 원인이라고 쓰지 않고 능동은 사물 수동은 사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니죠. 감정의 원인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개나 고양이처럼 사물 혹은 동물들이 그 감정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의 설명은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감정의 원인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주체 이런 것까지 능수동의 주어로 등장하는 게 누구인지를 잘 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능수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외가 또 있어요. 형태가 능동이지만 수동으로 해석이 되는 아주 예외적인 동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베이크 굽다 컷은 자르다 락은 가두다 자물쇠죠. 셀은 팔다 리드는 잇다 워시는 빨다 세척하다 라는 뜻이죠. 자, 얘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번 던져볼게요. What is best seller?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베스트셀은 셀에다가 ER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파는 사람이죠. 그러면 베스트셀러란 말은 많이 파는 사람입니까?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예스24나 알라딘 같은데요? 노노 뭐예요? 많이 팔리는 책이죠. 여러분이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팔린다고. 방금 그랬잖아. 팔린다며. 그럼 무슨 말이야? 수동이지. 이해했어요? 자, 셀이라는 동사는 원래 팔다지만 best seller 팔려진다라는 개념이 원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러 이라면 뒤에 있는 목적어 있나? 없죠. 왜? 수동이거든. 아까 얘기했었지. 능동은 뒤에 목적어 나온다. 마찬가지입니다. 베이크는 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빵은 잘 구워졌다. 혹은 컷 잘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리드 같은 경우는 잘 읽힌다가 되는 거죠. 이 책은 잘 읽혀. 너무 잘 읽혀. This book reads very well. 책이 읽어? 리드 다음에 목적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왜? 그냥 읽혀지니까. 워신은 이런 옷이죠. 이 옷은 정말 세척이 잘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능수동의 예외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실제로도 영어에서 능력을 측정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무조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바입니다. 이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능수동의 예외 현상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그냥 넘어갈 것이냐? 아니에요.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 들어가셔서 실제 적용해보고 문제를 푸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그 다음으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